이거 이거 맛있어 되게 맛있어 한번 여기다가 나서 한번 먹어볼 테니 진짜? 되게 예쁜 거 줄게 나 맛이 없는데 그래도 먹을게 고추가 안 해? 고추가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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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맛있어요 망고도 한번 먹어볼래 망고가 아닌 거 같아 꼰였ify investing 빠 샤 Everyone 고추가 돼? retaining 있죠 거기 보니 사탕만이 비밀로 하잖아요. 그런 거 어디서 다녀왔는데 진짜 어색하게... 이럴 줄 아는 거... 근데 나는... 그런 게 좀 딱 인정한 사람은 그냥 애기고 하면 안 돼 나도 너무 중심스러운 거야 근데 이거 왜 이럴 때 이거 좀 나왔으면... 사탕을 좀... 이거 다 왔어? 이거 다 왔어? 나와나? 고춧가루 고춧가루 무엘 반찬 고춧가루 전 무료로 stations 집은 노연 2009 HO票 소스도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스테이크도 그러면? 아니면 스테이크 줄까? 스테이크 파스타님 먹어봐 스테이크 스테이치크 매운 고춧가루 일단 전화해서 이 정도면 좀 잡아봐라. 허드려, 허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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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 하고 있다가 오전에 잠시만 일찍 눈이 터져가지고 마음이 들어. 누나 스테이크 먹어. 이거 좀 넣어. 다른 두 개 맛있어? 이런 거. 맛있어. 너, 너, 너. 나 안이면 안 돼. 누나 이런 거. 진짜. 아침에 심지어. 이거 맛있어. 이거 되게 맛있어. 학교 가면 진짜 맛있어. 계란 두 개를 꺼내으래. 한 번 여기다가 나서 한번 먹어볼 테니. 진짜? 되게 예쁜 거 줄게. 아 그래도 계란 두 개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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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없는데 입으로 먹는 건 몸에 안 좋아. 아니 이건 몸에 좋은거니까 먹어도 괜찮아. 아 못 먹 draw. 뭐 줄까? 다 먹고 싶다 이거. 하나 더 줄까? 이제 그만. 나 스테이크 너무 좋아. 이게 뭐냐? 나는 내 영재가 맨 수준은 190만원어치 안에 있는 것이다. 우리 왜 여기는 10집 언어로 풀 수 빠져나? 근데 그 치킨이 전탈과의 국밥은 딱 근데 먹이 진짜 안 맞는 수준다. 엄마는 엄마야 안 사야하는 거지. 그런 건 아니야. 근데 주아가 엄마를 기쁘게 해준 거지. 널 먹어서. 진짜 맛있어. 자, 엄마는 또 다먹었어. 엄마는 또 오일 줘. 오일. 이거 진짜 질까? 오우, 이빠라고, 기참. 러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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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! 맛있다. 엄마 한 번 먹어볼래. 맛있으면 먹고 맛 없으면 안 먹어. 이거 찝어서 먹어봐. 민아 이걸로 먹어봐. 아 맞았어. 이거 치워줄게. 엄마 안 잘라줘. 내가 도와줄까? 응. 그거 먹어야 되는데. 먹어. 엄마 이거 이름. 엄마 어딨어 그? 응.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다. 잘 먹었습니다. 응. 다 먹었어. 잘 먹었습니다. 인사하고 또 먹어. 잘 먹었습니다. 카메라 끄게. 잘 먹었습니다. 또 먹어. 엄마 카메라 끌게. 맛있어? 맛있어? 이제 다 먹었어, 엄마.